£±8.000 아 города 야 훨씬 신났는데 Martina 헐 3이 2 니 이거 한게 3만 2천원이라고 장난하나 니 좀 조심해라 지금 조심해야된다 니 말하고 한참 돈 없다 이제 보기만 할거야 이야 가격 비싸다 7천원이었다 저 친구들 물러가자 하나 둘 셋 웃어 유지 주아야 3천원대 사달라 그래 주아야 반차례 올라간다 삼촌 돈 많아 하나 사달라 그래 주아 호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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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야 니 외동이야? 혼자야? 호박대 주아야 나 외동 갔다 호박대 난 여기 처음와봐 나도 호박대 가격 많이 비싸네 주아야 여기 와봤어 나 탓자고 샀어 호박대 여기 사기 있어 호박대 호박대 4층까지 했다고? 4층까지 했다고? 저렇게... 애가 저렇게 밝다 애가 저렇게 밝다 주아야 근데 여기 와봤다며? 너무 좋아 내 성적이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 가고싶어 잘한다 잘한다 얘 무슨 연기하는 것마냥 연기하나?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노? 활동량이 마지막 4층! 4층 가까웠나 왜 이리와? 와 뭐고 여기 아 이거 카페가? 와 카페네 카페구나 와 분홍분홍하다 분홍분홍해 이거 누가 이렇게 그렸지? 이걸로 이제 테스트 해보는거야 그린 그려도 돼 근데? 응 그려도 돼 그래 그리십쇼 한번 보여줍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오나요? 하하하하 한국의 정전 진짜 웃겨 어? 한국의 정전 진짜 웃겨 한국의 정전 진짜 웃겨 3층 왜 뭐가 웃겨? 아니 1층으로 계속 내려오라고 동네 친구들 손바닥 내라고 하고 지효아가 그림 실력은 뭐 그린거야? 엄마 아 어머니 아 얘나네 어? 얘나이모 아 얘나이모 엄마라메 그냥 좋아야 심은거다 너무 예쁘게 그려줬다 하하하하 집에 갖고 가고 싶다고? 갖고 와 괜찮아 진짜? 응 좋아야 짐이다 이렇게 하하하하 좋아야 삼촌을 할게요 삼촌 찍자 쉐 sangat Analysis 주성이 사진 하나 찍어줘요 예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rua야 이제 갈까? 다른 곳이라? 마사kur 여기도 일단 다닐거잖아요 이거 다닐거 헤이 열심히 그렇지 아니 이거 잘했어. 이거 하고 싶어요? 여기서 하고 싶어서 기다리면 돼요. 골프네, 골프네. 골프네, 골프네. 골프네, 골프네. 골프네, 골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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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골프가 아니고 베이키볼인데. 예쁘다. 이거 한 번 해봐도 돼요? 네, 네. 한 번 해봐도 되죠. 진리핀에서 배운 걸로. 센터 맞춰야지, 센터. 이거 올라가요? 그럼요. xyz 못골라 자 못 본겁니다 별 다릴게 없다 отсção 아니, 주아야. 3종은 골프 잘 치거든? 아니, 공략이 귀엽다.